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한국앤컴퍼니가 후원하는 국내 모터스포츠팀 한국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한국컴피티션 핸쿡컴퍼티션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한국앤컴퍼니가 한국컴피티션은 지난 2009년 창단해 15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으로 활약해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종목 6000 클래스에서 종합 우승 7회의 위협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내구 레이스 대회 24시 시리즈 유로피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종목 6000 클래스에서 종합 우승 7회의 위협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내구 레이스 대회 24시 시리즈 유로피 이번 팀명 변경은 선의의 경쟁으로 혁신과 발전을 지향하는 팀의 철학과 자동차 기술과 선수의 기량 의지 등이 복합적인 경쟁을 펼치는 모터스포츠의 본질을 한층 직관적으로 이번 팀명 변경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서며 최고 명문 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한국 컴피티션의 팀명 변경 후 첫 활동으로 오는 4월 20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국내 최상위 모터스포츠 대회 2024원에 오니 슈퍼레이스 챔피언 한국 컴피티션의 팀명 변경 후 첫 활동으로 오는 4월 20일 오는 5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 레구 레이스 중 하나인 2023 위르부르크링 24시에 첫 출전해 모터스포츠 명문 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한국 타이어의 최상위 레이싱 타이어 오는 5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를 한편 한국 앤 컴퍼니는 조연범 한국 앤 컴퍼니 그룹 회장 주도하에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 왔다 다양한 모터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전파하고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고성능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 개발에 반영해 글로벌 최상위 다양한 모터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의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피어 포뮬러의 월드 챔피언십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24시 시리즈 등 전세계 약 70여 개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대회에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피어 포뮬러의 월드 챔피언십 세계 최고 권위의 올해에도 모터스포츠 현장에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브랜디드 다큐멘터리 더 퍼스트 더 퍼스트 시즌 1 제작 모터스포츠 분야 지속가능성 재고 프로그램 올해에도 모터스포츠 현장에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브랜디드 다큐멘터리 더 퍼스트 시즌 1 제작은 월드 챔피언십 넷